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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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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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하자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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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음 맛있나요 맛있겠다 요리한 식사 요리한 식사 식사를 해주시는 게 요리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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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다 와우 한번 영상 찍어봐라 영상 찍어봐라 손에 잡으러 왔다 손에 잡는거 손에 잡아봐라 손에 잡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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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만에 굳히 아는 거 고추냉이를 넣어가면 계란을 넣어가면 추가하다가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유용한 약간의 육수 좋았을때 양념이나 서둘들 그리고 애호박 그리고 이건 양념과 그리고 금방 Isso 양념과 양념과 금방 소금 고춧가루 와우 다진마늘 테파 다진마늘 다진마늘 설탕 잘 설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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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재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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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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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v. 안녕. 이곳은 소스에 담아줍니다. 마늘을 마셔보여요. 소스에 담아줍니다. 저는 소스에 담아줍니다. 마늘을 넣어줍니다. 소스에 담아줍니다. 소스에 담아줍니다. 설탕 고춧가루 육수 신흥수 아리 남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